여러분들은 현재 챙겨드시는 영양제가 있으신가요? 하루하루 바쁜 나날을 보내며 영양을 골고루 섭취하기 힘든 현대인에게 있어서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줄 수 있는 영양제 섭취는 필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암웨이의 효자 상품 뮤트리라이트 더블X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지난 1934년 설립된 뮤트리라이트사는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아온 건강기능식품 제조회사였는데요. 암웨이가 1972년 뮤트리라이트의 운영권을 인수하며 이 제품은 지금까지도 효자 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제품은 더블X 더블X는 아세로라 체리를 주원료로 하여 자몽, 강황, 마리골드, 만다리노렌지, 토마토, 레몬, 알팔파 등 20여가지 구원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각국 소비자들의 특성에 맞는 영양 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한국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한국인 맞춤으로 제조되었겠죠? 14가지 비타민과 10가지 미네랄, 구원료로 20여가지 식물원료에서 전달하는 19가지 식물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으며 균형 있는 영양으로 불완전한 식단과 불규칙한 식습관을 갖고 있는 현대인의 건강 밸런스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요구량이 많고 야외활동이 부족한 한국인을 위해 비타민 B군과 비타민 D를 강화했고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롤리브덴이 새롭게 추가되었다고 하며 지난 2022년 글로벌 데이터에서 조사한 소매 건강기능식품 및 비타민 부문 글로벌 브랜드 시장 점유율에서 세계 판매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암회인은 인스턴트 중심의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고른 영양 섭취가 어려운 사람 야외활동이 많거나 운동을 즐겨서 필수 영양소를 많이 송구하는 사람 활기찬 생활을 즐기고 싶은 중장년층 활동량이 많고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할 수 없는 청소년 영양 섭취에 더욱 신경 써야 하는 임산부 및 수유부 등에게 섭취를 권하고 있습니다. 영양제를 선택하는 데 있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이 이용했다는 것은 그만큼 검증된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다는 반증입니다. 영양제 섭취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뉴트리라이트의 더블엑스를 한번 찾아보시는 것은 어떨는지요? 어서 오세요. 안녕!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